란덤인데 이거 아까 LLLL 그 아이디 그 분인데 그 분인가?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아이디 아까 그 혼자 북구사했던 아까 저그라 했다가 테란해서 자기 S12 때려서 나가신 분? 맞으? 다른 분인가? 아니야? 그 분 아니야? 아..아닌말고 아까 그런 분이 있었어 아 첫판이에요? 아.. 첫판이래 아까 그 분 아닌가봐 아까 사드론가요옷 했던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분 아닌가봐 근데 패턴이 똑같애 또 저그라고 했어 또 이것도 아 이런 사람들 연속해서 만나면 안되는데 저그라고 했는데 이번엔 안 믿고 갈게요 저게 정말 자기일 수도 있어 본인일 수도 있어 아니 이 새끼 또 만났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한판을 하고 갔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 진짜 적어요 그쵸? 일단 저그는 아니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까 저그라고 해서 믿고 갔다가 흔들린 감이 없다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 소스워치 가 있음 이번에도 막 서치 되면 나 진짜 게임 안할게 또스인데요 니마 토스 인데요 토스 인데요 서서치에 만원 걸렸다구요? 아 사령 어디지? 아씨 어디지 여긴가? 아씨 아 첫서치에 뭐야 이건 노게이트 더블이잖아 왜그래 왜 저래 흥례방 왜 저래 헤헤 따띠로링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첫서치 첫서치 이거 첫서치잖아요 따띠로링님 이거 막서치라고? 이거 첫서치잖아 아니 솔직히 첫서치 아니에요? 아니 상대방이 처음으로 봤잖아 아 여기 가다가 지금 이거 아 이거는 이거 첫서치 아닙니까 아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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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해준다고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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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우와 참가신청이요 내 내일 내일 참가신청하는 주소 알려드릴게요 내려오세요 내 맘이다 이제 따티로링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물결투 물결투 Q 아이고 따티로링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따티로링님 밖에 없어요 안녕 아니 야아 야잇 야아 너가 속였잖아 종교 아까 속아가지고 안간거에요 와 이걸 요구라네 이걸 이거 오른충 소리를 듣네 와아 저기 질러 사나보냈더니 와아 진짜로 아까 그 사람인 것 같아 진짜 미쳤나봐 나만 이런 사람 걸려 하지만 첫서치 만원 벌었죠 개꿀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